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9월 29일 화요일 탑핵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의 특징주 저가 먼저 해볼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호조 전망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자율자동차 시장 성장수의 기대감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시설 확충 목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자금주달 결정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의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배각 공고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EXT 같은 경우에는 전환청구권 행사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센트럴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12분량 추가 상장 및 주식 분할에 따른 거래정지를 앞두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9월 29일 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4일에서 25일 진행되었던 국내외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13만 5천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상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SM이나 JYP 엔터, 버킷 스튜디오, FNC 엔터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서는 국내 상장 중국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언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및 외교부장이 10월 중순쯤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왕이 부장이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 컬러레이나 골든센츄리, 이스트아시아홀딩스, CKH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서는 5G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하나투자증권은 2021년까지 통신장비업종 주가의 우상향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비드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의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며 12월 미국 액션 107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면 서브 6GB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21년을 시작으로 향후 2, 3년간 글로벌 5G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서 5G 관련주들, 오이솔루션이나 RFHIC, 서진시스템, KMW 같은 5G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9월 29일 화요일 타팩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